어제 오후 3시 50분쯤 태안군 남면 곰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자녀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다 바다에 빠졌습니다. 자녀 2명은 자력으로 바다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남성은 신고 1시간여 만에 20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파도가 높아 보트가 뒤집혔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